그런데 그때. 어 여보세요. 저 보험 안 들어요. 생명보험 안 들어요. 죽었어요 이미. 됐다니까요. 안 되겠어. 이대로 그냥 가버릴 수도 없지. 스카프에 불이 붙지 않도록 이 물을 넣어야겠다. 술을 넣은 통에 생수를 넣고. 준비 다 됐어요. 잠깐. 고작 성냥으로 불을 붙일 셈인가? 자 여기. 불 전문 저승사자가 불을 붙일 거야. 맞춤했다. 불보이. 불보이. 멋있다. 불보이. 오! 와 진짜 멋있다. 오! 짜자자! 먹는 거 아니야? 오! 오! 먹는 거 아니야? 오! 오! 큰 물을 갖고 왔어요. 술과 생수를 넣은 호나물에 스카프를 충분히 적셔줍니다. 오! 엄청 쉽네요. 저승사자들은 저기다 물을 탄 거 모르겠죠. 진짜 모르고 있는 거지. 불이 안 붙는 거 아니야. 물이 들어갔으니까. 물은 붙는데. 물이 들어갔는데요. 물 넣었잖아. 물 넣었으니까. 아예 불이 안 붙을 거 같은데. 안 붙어요. 타니하니! 타니하니! 잘 타니? 타니하니 잘 타니? 불타니. 오! 오! 완전... 뭐야. 오! 무서워! 냄새가 나. 오! 오! 자 이제 스카프도 다 탔으니 어서 가자. 잠시만요. 한번 확인해 볼게요. 확인은 무슨. 아까 타는 거 다 봤잖아. 하니.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쟁반을 열어보는데. 어! 어머! 어! 어머! 어머! 견디오 트 Ses